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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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래일 때 저는 미쿡 아 제 쥬안입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아 또 사랑을 받네요 제 갓독자님 중에 한분인 리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선물 언박싱 한번 가볼게요 꽉꽉 싸주셨어요 오 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뭘까 와 또 포장을 이렇게 또 굉장히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대박 우와 대박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이쁘게 또 싸주셨어요 대박 하 짱 핸드 사리타이저 굉장히 좋은거 핸드 사리타이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핸드솥이랑 대박 저한테 꼭 필요한거였는데 저 나갈 때마다 이거 꼭 쓰거든요 그리고 와 이거 또 뭐야 그리고 와 이거 또 뭐야 그리고 와 이거 또 뭐야 스카프 오 100% 코튼 스카프까지 와 와 에이 대박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대박 와 진짜 갓독자 리나님 진짜 최고 와 진짜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정말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제가 또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나님 그럼 오늘 제 갓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언박싱 한번 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봐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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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